인사는 나눠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올해 23년도에 있었던 감정평가사하고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노무사를 좀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사하고 주택관리사 문제가 실제 중개사 범위하고 100%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감평이 먼저 있습니다. 4월에 있고 주택관리사가 7월 말, 8월 초에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건데 예전에는 감정평가사가 우리 중개사 민법보다는 한 3단계, 4단계 정도로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3, 4년부터는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개사가 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감평이 더 한 3단계 정도로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좋았냐면 감평하고 주인법은 선행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선행지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풀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거의 문제 자체는 단순해요. 지문 자체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스타일이. 그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내용을 받아들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문제 1번을 보면 그런데 웬만하면 중복되는 것은 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바운드리 강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바운드리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문제가 지금 나와 있으면 백선이라든지 또는 이론 정리할 때에 두 개를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이것만 달랑 보고 답만 찾고 끝내버리면 자기한테는 대략 마이너스가 되고 대략 시간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만 보지 말고 얘네에다가 백선에다가 그다음에 동형을 우리가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도움은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법률이 목적에 관한 설명인데 이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백선을 낼 때 2번에다가 이 문제를 내놨거든요. 작년에 강행법규를 우리 시험에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강행법규를 말고 앞에 확정 가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가능이 되어야 된다. 원시적 불룡, 후발적 불룡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반사의 질서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여김없이 간평이나 주택관리사에다가 그대로 배정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이 의뢰계에 매도한 건물이 계약 체결 후라는 걸 하나 먼저 잡아야 돼요. 후라는 건 원시적 불룡이에요? 후발적 불룡이에요? 후발적 불룡이거든요. 후발적 불룡은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일단 유효라는 걸 정리해 놓고요.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계에 매도를 한 건물이에요. 누구 건물이죠? 그러면 누구 건물? 갑의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갑이 건물을 팔았는데 갑의 방어로 되어 있어요. 갑의 방어로. 그럼 우리 혹시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뭐냐면 위험부담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갑이... 아이고, 이게 작아졌네. 자, 잠깐만요. 원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 이게 갑인데 갑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가 의리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그럼 갑이라는 사람의 이 목적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실되어 버린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실수로 소실을 시켰다 그러면 자기 집을 자기가 방어한 거죠, 매도인이.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채무, 불, 이행이 되죠.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계약을 뭐 하는 거죠? 해제하고 뭐가 나와요? 선배청이 나온다고? 이 선배청은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에요? 신뢰배상이에요? 이행배상이라고? 그다음에 의리라는 사람이 실수로 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채권자 위험부담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다. 세 번째는 갑이라는 사람의 실수, 의뢰의 실수도 아니거든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채무자 위험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위험부담이 나오면 여기서는 해제란 단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항상 해제는 채무불이행해야 돼요. 집주인이 불을 질러야 되거든요. 일부러 질렀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이 자기 집을 팔았는데 자기 건물을 누가 불을 낸 거예요? 자기가 냈네.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이건?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불 질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뭘로 가야 돼? 옆에 쓴다면 채무불이행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의리라는 사람은 계약을 뭐 해요? 해제하고 뭘 청구한다? 손배청을 할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은 을의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될 수 있다가 아니라 문제된다요.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근거가 뭐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뭐 했어요? 그렇죠? 갑이 불을 냈으니까. 매도자가 불을 냈으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여기서 을이 불을 냈어요. 그럼 뭘로 가야 되고? 채권자 위험부담. 수용 나오고 천재지변 나오면 뭘로 가야 돼요? 올해 위험부담이 왔다거든 이거. 하나 마치겠네? 자, 이건 맞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건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 뭐예요? 유효. 그러면 수용돼 버렸네. 그럼 수용이 됐다는 건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채무자 뭘로 가? 위험에 부담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끝을 보니까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럼 여기 키워드는 어디예요? 키워드가. 키워드가 어디야? 수용하고 위험부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채권자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뭐냐고? 수용이니까. 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도 써야지.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써야지. 여기는 갑이 불을 질렀으니까 뭘로 가고? 손해배상하지 말고. 근거가 중요하다니까. 여기. 채무자 위험부담. 너무 다투지 말고요. 여기 보면 계약 체결 전이라고 됐네. 전 뭐예요? 전이니까 뭐냐고. 원시적 불능. 유효부여. 그런데 여기는 지진이네. 끄씹어 들 게 없어서. 지진까지 갖고 왔네. 요즘 지진이 많이 발생되긴 하죠. 지진. 그럼 뭘로 가야 돼? 지진. 그랬더니 지진, 그랬더니 위험부담 아니에요. 쌍방에 귀책 사유 없이. 이미 갔어. 전이라고 전. 후에서만 위험부담이 나오고 전은 위험부담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는 뭘로 가야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체결. 이때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되는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수용이 됐든, 지진이 됐든 전이라는 게 포인트야. 전 나오면 뭘로 가라. 계약 체결상, 과실 체계하고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옳은 지문인데요. 간평 문제인데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버릴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내가 보고 나서 정성 들여서 얘는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은 3번. 아셨죠? 5번. 생명이에요, 생명.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거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반사이적인데 이 문제가 지금 간평이잖아요. 그런데 또 나왔어요. 주택사가 또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시험도 얘가 독자조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103조하고 이중매매하고 불공정을 조심해라.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올 때.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라고 해주세요. 원시적, 후발정. 거기에 가능.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는 간단하죠. 무효이 아닌 것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키워드가 어디예요? 1번은 정답인데. 여기가 키워드죠. 민사사건에 성공보수 그런단 말이야. 여기가 뭘로 들어가면? 형사사건에 성공보수. 가만히 있지 말고 써요. 써놔. 거기다가. 문 열고 나가면 맨날 잊어먹으면서. 여기다. 이거 안 나오네, 여기. 여기가 형사사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성공보수 그럼 뭘로 가요? 무효 이렇게. 무효인데 몇 조위반? 103조위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조로 금전을 대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03조 뭐 위반이죠. 뭐 이건. 그렇죠? 적극가담 여기 키워드. 여긴 도박자금 키워드고 또 여긴 적극가담. 여기 사부는 어디가 정답이에요? 마약이죠. 마약이 유행해서 아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마약이 유행해서. 우리도 처음에 나오면 땡큐잖아요. 마약 그러면. 그렇죠? 이거 양도하기로 약속하는 거. 103조 위반. 여기는 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편치. 보험금 편치 나오면 103조 위반. 됐죠? 3번도 가보니까 주택사 나온 거. 딱 바로 봐도 쳤잖아요. 이 간평이 4월달 있었거든. 그리고 8월달 들어온 거야. 이렇게. 형사사건을 뭘로 바꾼 거야? 아까 민사사건. 민사사건을 4월달에 내고 얘를 주택사 8월달에 낸 거야. 이렇게. 성공보수 유효, 무효? 몇 조위반? 103조 무효 이렇게 되죠? 변호사 아닌 자 끝났어요. 변호사 아닌 자 그러면 103조 위반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잖아. 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해? 확 그렇죠? 그런 거하고 같은 거지 뭐. 보험금 또 나왔네. 베끼나 봐. 둘이 짰나 봐. 출제자가 같은 사람 같아. 그렇죠? 이게 또 이거 봐. 소송을 해서 사실대로 증언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용돈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교통비, 식사비를. 그런데 어디가? 수준을 넘었다. 여기가 103조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양도소득세 보이죠? 여기다가 이것도 하나 더 써보게. 명의신탁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양도소득세나 명의신탁을 해피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실제 금액보다 다운시켰네. 다운계약서잖아요. 갑자기 생각난다. 중개실무 다운계약서. 얼마가 되죠? 1-1인가 이거? 업무정리야? 됐어요. 자, 그 거래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거잖아. 자, 양도소득 됐어요. 그만해요. 명의신탁. 여러분들 공법 열심히 해야 되겠다. 중개사법에서 점수 못 넘겨줄 것 같은데. 실제 거래 금액보다 다운시킨 거죠? 우리 민법상은 유효, 무효? 유효. 다운계약서 유효. 그런데 명의신탁은 무효됩니다. 그런데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의 질서 아닌 것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103조. 103조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 안 됩니다. 볼법원인 급여 이렇게. 그러니까 103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간평하고 주입해서 이중매매를 안 냈어요. 이중매매를. 그런데 우리는 이중매매가 경년제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33회 때. 32회 때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33회 때 안 나오고 지금 33회로 넘어온 건데 주택관리사하고 감정평가 같은 그 문제를 배정을 안 했어요. 이 문제를. 이게 법무사는 나왔어요. 법무사 문제는 이중매매가 들어가 있었는데 두 개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불공정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불공정은 둘 다 냈어요. 특이하게. 그렇죠? 그래서 불공정도 조심을 하고 가시라. 우리 시험에서 불공정한 법률의 행위가 지금 3년째 안 나온 거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무상계약 나왔네요. 무상. 그 다음 누구 써야 놔야 돼요? 증여. 그 다음 또 누구? 웬만하면 그냥 볼 거 보지 말고 애우세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무상, 증여, 기부. 또 하나 누구였죠? 여기는 안 나왔나? 여기 있네요. 경매. 경매. 이렇게. 경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4개. 무상, 기부, 증여, 경매. 4개.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행위는. 단독행위. 밑에다가 밥상 날아간 사건. 채권 포기한 거. 채권 포기. 채권 포기. 옆에다가 채권 포기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혹시 원래 포기는 포기 있잖아요. 포기는 단독행위거든요. 소유권 포기.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공유 지분 포기. 있는 뭐. 단독행위야. 포기가 들어간 건 단독행위라고. 그럼 채권 포기. 단독행위죠. 그럼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불공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얘는요. 있다. 두 개는 같은 말이라니까. 안 되는 거요. 네 개. 애와라고. 알겠죠. 이게 나올 수 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조심할 거고요. 그다음에 궁박, 경솔부경은 법률행위 당시라는 거 보이죠. 당시가 기준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객관적 가치평가라는 거 기억나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판단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둘 다 나왔습니다. 같이 판단. 둘 다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 시험에도요. 궁박은 누가 기준이었죠 여러분들. 본인이 기준이고 경무대리인. 이거 경무대 꼭 외워야 돼요. 경무대, 경무대에 왔는데 섬장에 가면 청와대가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이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고 없다 해야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자아가 있다고 하신 분.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요. 그렇죠. 무효행위. 처분 땀에 2분 늦게 가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뭐라고 했어요. 강행법규. 그다음에 백삼조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 백사조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세 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렴태염. 나머지 통정의 비신은 무효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통정은 되죠. 그렇죠. 이것만 안 된다니까. 세 개만. 강행법규 백삼조 백사조 주인이 될 수 없다. 버릴 지문이 전혀 없어요. 읽다 보면 감동이 오긴 해요. 그런데 약간 우리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좀 더 어려워요. 우리는 조금만 더.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간평에 나왔거든요. 통정의 보이시죠. 통정은 주택사도 나왔어요. 간평이. 이게 23년 간평이 23년인데 두 번. 그 5번하고 6번이 전부 다 간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간평이 아닌데 주택사인데 하나는. 좌우지간 이거 하고 이 뒤에 6번 있잖아요. 둘 다 나왔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이 근래 작년 빼고 32, 31, 33회 때 30배 계속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럼 돌아가 봐가지고 통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통정의 표시는 우리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둘이 합의가 돼야 될까요? 합의 오케이. 이게 의사하고 그다음에 표시하고 이거 일치해? 불일치해요? 불일치가 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합의까지 있어야 돼요. 인식만 있으면 된다. 금태 안 돼. 안 돼요. 반드시 합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33회 때 내버렸어요. 통정이 작년에 낼 때 종합으로 낼 때. 그러면 여기 보면 불법원인 급여이다 금태 안 돼요. 여러분들 통정의 표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현명을 하고 상대방과 뭐 했어요?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유효, 무효?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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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기준이에요? 자, 난 지금도 내일 모레 30일 정도 남았지만 여러분들 데리고 절대 전등 다 안 간다니까? 아니, 항상 대리행위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선이라고 되어 있잖아. 본인이 선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통정허위 표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모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이 기준이잖아.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지 대리인이 착오가 있지 대리인이 통정을 했지 대리인이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건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무효라고 해야지. 무효. 대리인이 통정을 했으면 언제나 무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가장행위 통정허위 표시는 뭐가 돼요?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은익행위 있잖아. 증여.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그래. 그럼 증여는 은익행위죠? 그럼 조건을 갖추면 이건 당연히 뭐가 돼요? 당연히 유효가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등기는 유효. 악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은익행위. 29회 때 정통으로 우리 점에 배정이 됐는데 이것 정도만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잖아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선의 3자라고 되어 있잖아. 선의 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나요?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되나요? 선의만. 그래서 얘는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데 마지막 사례 문제 28회 때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선의만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건 아닌데 시험장에 가서 무과실까지 요구됩니다. 그럼 X가 돼요. 비통착사가 선이면 됩니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그럼 과실이 있어도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해 보면 요거네. 그러면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입니다. 그다음에 선이 플러스 과실입니다. 그러면 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가장매매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이라네요. 악이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관계 전득자가 선이라네. 그렇죠? 이거 뭐겠어요? 이거 뭐겠어? 그랬더니 은폐물법칙 아니야. 자, 봐봐요. 은폐물법칙 한 사람. 여기 봐봐. 여기 은폐물법칙 한 사람 봐요. 이거 채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 을이 뭐예요? 가장매매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넘어와 있죠? 유효, 무효. 그리고 등끼도 무효, 유효, 무효.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판 거야, 병이. 이게 악의자라는 거야. 그럼 반환청구할 수 있었던 거야, 악의자니까. 그런데 얘가 또 판 거야. 그런데 얘가 뭐예요? 선의자지. 그러면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삼자거든. 그럼 이게 뭐 은폐물법칙이야. 은폐물은 여기가 선이면 얘는 보호를 받잖아. 뒤가 악의일 때 얘 보호하냐? 이게 은폐물법칙이잖아요.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이건 지금 아니잖아. 병이 악이고 정의선이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순수한 삼자지. 순수한 삼자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득자가 뭐라는 거야? 선의라면 이건 전득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버릴 거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삼자가 누구냐고 찾으라고 하는 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후추상의 일손 무효. 그런데 애우긴 애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후추, 그 다음에 상의, 그 다음에 일손이 뭐라고 했어요? 무익하다 이렇게 애우라고 했죠? 하, 운율이 있어요. 뭔가 같지 않아요? 뭐 있게 보이지 않아요? 무식하게 중개사나 공법처럼 막 이렇게 애우는 게 아니라 딱 글자가 이렇게. 액자에 넣어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누구예요? 후순이 제안물권자. 후순이 저당권자는 보호해, 안 해? 해요? 자, 두루치기 먹은 사람 그러는 거예요? 방금? 자, 후순이 들어오면 보호를 뭐해요? 안 하고. 후순이 제안물권자는 안 하잖아요. 후순이 저당권자. 안 해. 후순이 전세권자. 그럼 저당권자는? 이거 뭐예요? 이제 추심. 이건 뭐예요? 상속인하고 본인하고 본인 본인. 이건 회사. 이건 일반 채권자죠? 그럼 일반 채권자는 보호 안 되는데 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는? 그럼 이게 뭔 차이냐면 일반 채권자는 돈만 빌려주고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한 발 더 들어간 거야. 자기 권리를 더 행사한 거지. 그럼 적극적이잖아. 그럼 그 사람은 보호해야죠. 그렇죠? 지금 점수가 40점밖에 안 나오는데 물부를 안 가리고 막 덤벼. 그러면 더 가르쳐주고 싶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소원의 배상. 소원의 배상. 이건 뭐예요? 채무자, 채무자. 이건 수익자. 수익자가 누군지 알겠죠? 3절 6개. 얘는 보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선이라네. 선이. 안 해. 선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네. 여기 어디? 추심이 보이잖아요. 추심. 후추상의 후추추심.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가압류권자는 보호해야지. 한 발짝 더 들어갔잖아. 일반 채권자는 보호 안 해도. 여기 가등기권자 보호하죠? 동그라미. 가등기권자 동그라미. 끝털이. 여기는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채권자.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채무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보호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아셨죠?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작년 말고 32회 때, 31회 때, 30회 때 계속 통정해서 이것만 냈어요. 그런데 좀 질릴 때도 되긴 했죠. 그래서 여기 안 나오면 좀 아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후추상의 일손 무역은 기억하고 가시라고. 이제 차고인데 차고는 계속 나와요. 이상하게 차고는요.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간평도 있고 주인법도 들어와 있다. 봐봐요. 이게 주택관리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 간평도 있다고. 이 차고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수업할 때도 통정하고 차고는 조심하라. 통정, 차고는 둘 중에. 차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다. 그랬죠? 자, 우리 이거 하자담보책임. 이거 우리 시험에서 32회 때 나왔어요. 32회 때 기출이 됐거든. 바뀌면서. 원래는 차고하고 담보책임이 충돌하잖아. 충돌하면 담보책임만 물어야 돼요. 김홍도 사건, 김홍도 선생님 그림이었거든요. 풍속화가. 그런데 그 그림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차고로 하자 있는 물건을 산 거지.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몇 개월이야? 에이지, 아까 배웠다 진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담보책임을 물어야 되거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버린 거야. 담보책임을 못 묻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차고와 하자담보책임이 충돌되면 차고는 안 되고 담보책임만 물으라고 했다고. 그런데 6개월 지나버리니까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 변호사가 똑똑한 거야. 비싼 돈을 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왜 차고는 안 되니?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걸 받아준 거야. 차고로 취소는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잖아. 10년이 늘어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차고로 취소할 수 있지 않냐라고 소송이 제기했더니 판사가 똑똑한 놈. 괜찮다. 해라. 해라. 하고 선택적 경합이 돼가지고 지금은 하자담보책임과 차고가 충돌되더라도 이것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고. 이것도 물을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선택적 경합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리고 시험에 한 번 딱 낸 거야. 32회. 4년 전에 바뀌고 판례가. 그다음에 장례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에서 빗나가는 것도 이건 차고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왜 안 써도 되냐면 이게 우리 시험에도 아주 옛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대로 자취를 감추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미필적이 나오죠? 미필적. 그럼 차고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버리면 될 것 같고 동기 차고는 알고 계셔야죠. 동기 차고는 의사표시인가요? 아닌가요? 동기 차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어떻게 돼? 동기 차고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이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어디가? 맞아요. 차고가 있지만 표시된 것도 있지만 오왈 유발이 있죠. 유발이 들어가면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되는 거니까 하나요. 이게 지금 어긋난 거잖아요. 시가 보인가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시가? 시가가 우리 한번 이거 정리해볼까? 여러분들 나온 김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1번. 그래서 뭐가 나왔었나요? 1번에? 강박. 강박이란 지문이 보이면 103조 2반이다, 아니다. 비진이다, 아니다. 그럼 강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런데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시가 나왔으니까. 시가는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얘는 차고다, 아니다. 아니다. 사기다, 아니다. 이건 유효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취소가 안 돼.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대출이라는 글자가 기억나요? 대출? 대출 나오면 얘는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통정이다, 아니다. 통정허이다, 아니에요. 그럼 대출이 나오면 유효, 무효? 유효. 갚아라, 안 갚아라? 그런데 만약에 대출이 보이는데 무슨 글자가 나오면? 양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가 돼? 통정으로 얘는 무효가 돼. 그럼 이건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강박이나 시가나 대출 같은 단어들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공식처럼 찾아버리면 그런데 이것도 내공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공 없이 이 지문 봤다고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라도 좀 알면 되죠, 이거. 여기 보면 시가 나왔죠? 그럼 여기 착오가 돼, 안 돼.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여기다 시가가 나오면 여기는 뭐예요? 사기도 아니다. 사기도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어요. 여기서 약간 지문이 여기 중과실이 있잖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중과실이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중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죠. 알고 이용했다고.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죠? 그럼 중과실이 있는 자도, 중과실 있는 자도,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문도 좋은 지문이에요. 이 지문도 오래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죠. 차고 하나 더 풀어보면, 이게 또 나왔잖아요.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거 기억나요? 누가 적법 해제를 해? 매도인, 적법 해제하고 매수자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죠. 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도 최근에서 민총에 두 번, 계약법에서 한 번 냈어요. 그래서 최근 한 해, 5년 안에 세 번이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염두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지문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차고는 중요분의 차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분의 차고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면 보이죠? 다시 해볼게. 중요분의 차고라고 했죠. 중요분의 차고는 뭐예요? 주관적,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고 플러스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고 플러스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여러분들 법률에 관한 차고, 양도소득세는 차고의 문제로 다룰 수 있죠. 그런데 원래 매도자가 세금이 300이 나올 거라고 해서 매수자가 이걸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가 됐는데 대려 300이 나온 게 아니라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300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는 건 차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려 가격이 싸진 거잖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이건 차고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을 꼭 갖춰야 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다? 차고가 되는 거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차고가 될 수 없는데 이 지문도 중요하고요. 이 지문도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지문들은.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사기나 강박 있잖아요. 사기 강박은 중요분의 차고를 따지 않,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 않다죠.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지 않았다고. 그렇죠? 불문한다고. 그럼 내가 이분한테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그렇다고.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사기냐고. 사기야. 아니, 이게 뭐 아니야.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아도 사기다니까. 기망에는. 아겠죠? 차고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차고가 되는 거고 사기 강박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사기 강박이고. 아셨죠? 자, 여기 아까 차고가 있잖아요. 간평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이용이잖아. 그건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데. 그렇죠? 상대방이 이를 알고 뭐예요? 이용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쁜 놈이지, 상대방이.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아, 우리 딱 당기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나왔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위험해지죠, 이거. 그런데 이것은 영향하지 마. 이건 필요 없어요.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지 이 여부는 차고에 의해 출연 행위에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법인의가 아니어서 그래요.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간평은 현법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법인의가 아니어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는 거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증명 책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요 부분의 차고 입증 책임과 중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둘 다 애우면 좋은데 힘들다 그러면 중과실만 애우세요. 중과실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중요 분의 차고는 반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요? 증명 책임. 너무 괜히 그었네. 이렇게 지워버리고 중과실 여부는 누가 여기 밑에 있네? 상대방. 밑에다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게 안 써도 되는데 중요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 부분의 차고는 뭘로 가야 돼요? 누구? 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뭐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둘 다 이렇게 애우면 좋거든요. 머리가 좋으면 둘 다 애우고요. 여러분들은 안 좋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요. 이것만. 알겠죠? 이것 하나만 해요. 머리 좋아도 이것 하나만 해요. 하나는 반대니까. 알겠죠?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애워야 돼요. 이것은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 4번만 빼면 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차고는 조심해야 돼요, 올해. 그다음에 사기강박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왔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 뭐냐면 이런 거네. 사기강박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삼자사기라는 거 아시죠? 무조건 그게 중요해요, 삼자사기가. 그래서 여기 한번 지워놓고 볼까요? 이렇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의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든. 이게 1억짜리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5천의 계약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의리잖아. 그런데 삼자가 사기친 거잖아요. 여기서 질문.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값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든. 그런데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의리 불칙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 애가 취소하면 얘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왜? 대출금 같은 거 손해보잖아요. 그럼 의리 병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얘를 때려 폈습니까? 얘가 얘를 두드려 폈냐고. 왜 얘가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A가 너 뭔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얘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면 얘가 손해를 보거든. 그래서 이 삼자 사기 강박은 취소권자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갖춰라. 그 조건이 뭐였어요? 1번. 상대방이 누구야? 의리. 얘가 사기 강박을 쳐서 내가 싸게 살았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을 때 갑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의리라는 사람이 전혀 몰랐어. 손해보라스 뭐예요? 그러면 갑은 취소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런데 갑은 손해를 받잖아. 1억짜리를 갖다가 5천에 팔았는데 5천이 땅 파봐요. 나온가. 속된 말로. 안 나오지. 그러면 두 번째 뭐야?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간의 계약이 취소가 됐어? 안 됐어? 취소가 안 되더라도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에게 이 손배청, 불법행위 손배청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또 오질라게 잘 낸다고요. 갑과 을간의 계약이 취소가 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X지. 취소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공동묘지 기억나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업자가 주변에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는 걸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가서 사람을 보니까 내가 여름에 초록빛으로 막 물들여 있고 엠버싱처럼 볼록볼록 올라와 있지만 처음에는 공포감이 있었지만 한 하룻밤 자고 두 밤 자고 세 밤 자다 보니까 괜찮더라. 분위기도 괜찮고. 그렇죠? 땅값이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가끔 비가 내릴 때 좀 가끔 찝찝하긴 하지만 그럼 그 분양계약 취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지만 분양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어? 그 생각이야. 취소 안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누구야? A가 대리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나오면 땡큐야. 대리인이 사기쳤죠? 그럼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져? 안 따져? 상할 수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럼 무조건 취소해요. 누구는? 갑은 무조건 치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피용자는 상할 수 따지는 거예요. 대리는 무조건 취소고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땡큐죠. 이 세 개. 한번 가보면 지문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목적물 시카 또 나왔네. 시카. 지겨워. 시켜. 그렇죠? 그렇죠? 기망이 아니요. 아니요. 기망이 또 뭐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사기가 아니라고. 얘는 시가가 나오면 착오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피용자 나왔네. 그럼 아까 대리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피용자는. 상할 수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상할 수를 따져서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안 되지. 이거 3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니까 상할 수를 따지지. 되니까. 대리인은 상대, 3자에 아니요. 아니니까 언제나 취소가 되는 거고. 피용자는 3자이니까 상할 수를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고. 알아들어요? 그럼 피용자가 누구냐고요? 지구원, 고용자, 피용자. 나는 지배인. 여러분들은 피지배인. 이해 돼요? 사장님은 뭐야? 지배자. 그렇죠. 밑에 누구는요? 지구원은요? 피용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피용자의 사기 강박은 뭐라고요? 3자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3자 사기 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 경우 피해자가 나왔네. 작가.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취소하지 않아도 취소할 필요 없다. 그래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이재만요. 그다음에 타인의 기망으로 인한. 기망 행위다. 이겠죠? 동계착오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또는 유발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계착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망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사기쳤다는 거. 사기를 쳐서 차고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경합관계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잠깐만 해볼게요. 이것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거든요. 원래 우리는 선택적 경합을 다 따라가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사기쳤다고 할까? 사기쳐서 집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간단히 해보자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사기를 가지고 얘가 뭐 해야 돼요? 취소했어요. 그럼 자, 취소가 되면 효과가 뭐가 나오죠? 취소가 되면. 취소가, 계약이 취소되면 넘어갔던 거 돌아가야죠. 이걸 뭐라 그래?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래, 당연 복귀가 되지.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되지만 결국은 가져와야 되잖아.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얘가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불법행위로 뭐가 나올 수 있죠? 선배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 결론 가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취소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기망행위를 취소하면서 손해배상은 가능하거든요. 자, 취소하면서 부당이득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이건 안 돼요. 이거.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이게 실비보험과 같은 거거든요.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한 번 받고 이것도 한 번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지 병존이 되면 안 돼요. 병존이. 병존이. 알아듣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강박 나왔잖아. 취소로 인한 뭐가 나와 있어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그러면 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부당이득은 취소로 인한 거잖아, 효과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중으로 이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존할 수가 없다. 병존한다. 이걸 경합하여 병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존한다 그러면 안 되네. 이게 뭐냐면 경합하여 병존한다는 건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 말이에요.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긴 해요. 병존은 돼요. 그런데 행사는 하나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고. 웃음만 자겠죠? 그럼 둘 다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피용자는 삼자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삼자예요. 삼자니까 상할 수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는 됐죠? 5번 지문이요. 그런데 5번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비보험을 생각하면 돼요. 실비보험. 우리가 보험을 A회사에다 실비보험 들었고 B에다가 실비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실비보험이 있지만 한쪽에서 내가 받았죠. 그럼 다른 쪽은 못 받잖아요. 그냥 같은 이치라고요. 여기에 지금. 그다음에 10번에 대리로 한번 가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무권대리인 보이신가요?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대리인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단순하게 문제를 냈지만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렇죠? 자, 봐봐요. 을이 있고 여기에 병이 있단 말이야. 지금 얘가 집이 있는데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무권이죠. 그럼 본인이 추인 안 했어요. 추인 안 했다고. 그럼 얘가 책임 져야 되죠. 상대방이 철회 안 했어요. 그럼 얘 책임 물을 수 있죠. 얘한테 책임을 물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나 고의과실이 없어야 그래요. 우리 섬에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있어요. 무과실 책임이 뭔지 알겠죠?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지세요. 이게 세 개가 있어. 그게 첫 번째가 이 무권대리예요. 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한테 책임을 무조건 져줘야 돼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안 써도 되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대한 책임이에요. 그냥 난리입이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거요? 법정대리에서 복대리 책임.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그래서 법정만 쓸게요. 복대리 책임. 복대리는 선임 책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임 책임. 하나가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이무규정이긴 하지만 일단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 됐죠? 돌아가 볼게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짓는다. X라고. 무권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고의과실이. 고의나 과실이 뭐라고요? 없어도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는 말 보인가요? 자기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이거 위반하면 원래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가 되면 돼? 안 돼? 대리가 안 되잖아요. 이걸 위반했죠? 위반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라고 하지.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해외능력자인 이무 대리인이 나중에 성년후견 심판을 받았네. 그럼 당연히 뭐야? 대리권 소멸사유잖아요. 대리권 소멸사유가 뭐뭐죠? 저 사사 성파 끊고. 그 다음에 종료 철회 이렇게 들어오죠. 사사 성파는 이무와 법정의 공통 소멸사유. 그 다음에 여기 종료 철회는요? 이무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인이 수인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공동 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인데 이게 공동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의외로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적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이건 단독행이 무권인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 유언입니다. 유언. 됐어요. 그럼 내 유언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 유언을 여러분이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유언을 내가 했어. 여러분 유언을 내가 했다고 대리권을 줬다고. 난 유권이요. 내 유언을 당신이 좀 해 주세요. 미친 사람이죠. 대리권을 줘도 미친 거잖아 그건. 그런데 대리권 없는 자가 내 유언을 대신한 거야.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유언의 문장이 아주 예뻐. 본인이 추인을 했어. 더더욱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는 유언은 유권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무권으로 해도 추인해도 안 되는 거야. 얘는 확정적 무효야. 언제나 무효라고. 언제나 무효. 알아들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이거 참 난이성이 좀 있는 거예요. 1번은요. 1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잘 안 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1번 지문이나 5번 지문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섬장에 가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이냐. 옳은 거네.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죠? 누구의 대리이냐. 여기를 바꿔야 되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거 치우고.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현명.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2번. 복대는 본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책임은 누가 줘요? 책임은. 책임 져야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좀 우수라고 된 것 같고요. 한 번에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또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 참아. 이 복대리가 선임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권 없어지면 복대리도 없어지는데. 아이고 참. 이건 수험생을 너무 알로 본 거야. 감정평가사. 문제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지. 좀 어렵긴 해야지. 강사들도 먹고 살 건데.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 보이죠?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복대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거꾸리네 또. 대리권이 돌아가셨으면 얘도 소멸해야죠. 대리권이 없으면 복대리는 없는 거예요. 복대리가 소멸되버리면 대리는 있을 수는 있어요. 대리권이 없으면 절대로 복대리는 없어져버린다고. 알아듣죠? 네. 그다음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네. 보여요? 네. 대리행위에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빗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봐요. 이거 한번 봐볼까? 대리권 없는 없는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1시간 가봤어요. 10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아까 누가 잘못 말해서 그런 거야? 대리권이 대리권 없는 대리권 봐봐. 대리권. 한 10분 늦게 가죠. 여러분들은 가지만 난 또 수업하잖아. 대리권 뭐라고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보여요? 후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자, 이 지문하고. 그다음에 옆에 수식 가볼게요. 복임권, 복임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가 선임됐어. 자, 어떻게 타이가 막 갈려 써가지고. 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가 선임된 거야. 그럼 몇 조가 적용돼? 120. 9조가 적용되는 거고. 여기는 복임권이 없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그럼 원래 기본 대리권이 복대리권이 없었잖아. 소멸한 후에 복대리 선임했잖아. 이게 몇 조가? 129조가 적용되는 거야. 26조가. 멘트가 달라요. 멘트가. 이 멘트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헷갈려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같이 5번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구제해 갈 수 있는 애가 5번하고 1번 정도.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알겠죠? 안 읽어도 되는데 1번하고 5번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갑의 대리인, 이무 대리인 을이네. 여기서 이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갑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복대리인 저 병을 선임했네. 갑, 그 다음에 을, 복대리 누구요? 병. 이게 대리인이고. 자,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다. 음해 1번이 답이네? 바로 1번이 답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거야? 의의 대리권은 병의 선임으로 섬멸한다. 안 된다니까. 이게 항상. 그렇죠? 복대리가 선임되면 대리인이 있어야지. 같이 죽으면 안 되지. 병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사망이 되더라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건. 앞에가 이게 뭐냐면 감평을 잘못 박아놓으니까 복대리를. 주택관리사도 또 와서 잘못 박아놓은 거야. 감평. 복대리를. 둘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올해 복대리 좀 보고 가요. 그래서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지 말고. 병이 갑의 지명이네. 얘 시켜라. 그리고 지명이 승낙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어? 자, 얘가 포인트가 어디요? 아니야. 포인트가 어디냐고. 어? 얘가 포인트지. 원래 임의대리는 복인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권이 없지만 애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승부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승낙도 없죠. 부득이한 사유도 없죠. 지명도 없으면 얘가 임의대리인데 얘가 임의대리인데 복대리 선임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하면 후라이팬 맞죠? 이 양반. 참말로. 여기가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뭘 쳐다보고 있어요. 자, 갑의 지명에 따라서 병이 복대리가 선임됐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꼭 이른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꼭 나온다고. 책임져야 돼? 안져야 돼? 무슨 책임져? 뭐 무과실이야 또. 지명이 있었지만 지명이 있었으니까 선임 책임은 안 지고 감독 책임만 진다. 이걸 우리가 불성실이나 부적임 불성실 불성실하거나 부적임 부적임을 알고 통제하지 안 했다. 이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선임 책임은 없지만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하고 이 정도, 4번 정도하고 5번 정도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답은 어차피 1번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확인하세요. 이론서도 괜찮고. 표현대리는 여기 오른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여기 봐봐. 여러분들 표현대리에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표현대리가 나오면 얘가 답이 됩니다 할 때 1번을 써주는 0순위 답이 있어요. 그게 과실상계였어요. 그럼 여기 밑에 보면 표현대리가 성립됐죠. 그럼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네. 보이시죠?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해가지고 책임,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인데 1번은 어디가 틀려요? 추단, 직함. 나왔네. 어우, 이게. 직함 보이죠? 그럼 대리권 수여 몇 조? 125조. 그렇죠?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바꿔야지. 키워드. 직함, 명칭 사용도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있습니다. 했던 거. 써준 거 봐봐. 이런 특강할 때 했던 거. 그다음에 여기 권한을 넘는 거에도 복들이 적용돼 안 돼? 되지. 왜 안 돼? 강행복귀 위반되면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표현대리가. 적립되지 않는다. 이거 두 번 줄 중요하네. 이거 2번. 그렇죠?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뭔지 모르는데 포함시키면 안 되거든.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다 잘 나오는 지문들이잖아요. 가서 봐봐. 다 써준 거야, 이거. 이거 다섯 개,섯 개는 알고 가라. 답이 되니까. 하나 더 풀어볼까? 무권대리. 갑의 무권대리 의리네. 그렇죠?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병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의리, 무권대리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럼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네? 그렇죠? 그럼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본인 갑이. 갑이죠, 이거. 갑, 을. 그다음에 뭐야? 상대방의 무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갑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본인이 책임을 안 지지. 알아들어요? 네. 추인해야지 책임을 지지. 네. 자, 갑이 누구한테 추인했어? 우리 잘 아는 거. 아, 의뢰기 하면 의뢰기 추인했잖아요. 의뢰기 추인했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상대방이 알아, 몰라. 몰라. 모르고 철회권이 들어온 거야. 그럼 누구를 우선시켜야 돼? 상대. 철회권 우선시킨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 되죠, 이거? 네. 그다음에 상속이야. 상속 없다. 그냥 뭐 잊지 말자고. 시간도 없는데 상속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에 의뢰,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약이 된 경우에 자, 의뢰, 과실이 없어. 무권대리, 아까 나왔다. 아까 무권대리는, 이 무권대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의뢰, 고위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택도 없는 소리. 그렇죠? 얘는 뭔 책임져야 돼?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간평도 나오고 주택사도 나왔네. 그렇죠? 그럼 좀 위험성이 있겠다. 그렇죠? 한 번 체크하고 가셔요. 그다음에 이 무권들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이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이거 누가 선택을 해야 돼? 상대방.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병이, 병이 이를 선택할 때 돼 있죠? 병이 선택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시험장에. 무권대리는 절대 안 틀리고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무권대리 민총을 틀렸잖아요. 아, 떨어졌구나. 그 생각은 되고. 아니, 보통 안 틀려요. 제한테 수업 듣고 무권대리 틀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틀린 것은 공부 안 한 거예요. 탑을 다 가르쳐줬는데 이걸 틀리고 나오면 안 되지. 딱 이거 딸랑 이거 하나인데. 알겠죠? 근다고 또 운이 좋으면 맞을 수 있으니까. 충격받지 말고 또. 자, 너무 민감하지 말라고 시험에 가까워진 가까워질수록. 자, 무효 보이죠? 자, 이거 하나 15번 풀고 시계예요. 이거 하나만.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본인 추인할 수 있죠. 그때 다른 의사 표시가 언제예요? 소급하여 가진다. 기억나요? 무권대리잖아. 누가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 추인은 단독행위거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소급여가 있단 말이에요. 무권대리니까. 무효 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얘는 소급하여. 일부분이 무효죠? 그럼 뭐라고 써? 전부가 무효잖아요. 그런데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가정적 의사가 고려해야 된다. 우리 시험에서 언제죠? 재작년 31회 때인가? 가정적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거거든요. 일부 무효, 분할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플러스 뭐예요?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이해 되죠? 일부만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고 일부는 유효가 될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보이죠? 그냥 이게 보였네. 지정해제가. 지정해제가 돼버리면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유효예요? 확정적. 허가받는 경우 있죠? 허가받은 경우. 두 번째는요? 지정해제. 지정해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재지정 안 되는 거.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뭘로 가라? 무조건. 옆에 써야지. 확정적 유효. 말로만 하지 말고 써놔요. 확정적 유효. 이렇게. 뭔 좋은 일이 이렇게 많아? 자, 무효행위를 뭐예요? 추인했죠? 그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뭐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해서 유효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잠깐 봐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예요? 위조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애가 자기 것이냐 거들먹거리면서 매매를 했겠지. 그렇죠? 그럼 이거 뭐야? 을은 처분권이 있을 수 없어. 그럼 처분권 없는 자가 무권리자가 팔아먹은 거잖아. 등기까지 넘겨줬다니까. 그렇죠? 그럼 이 갑이 책임차 안 줘. 안 지지. 그럼 갑은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하죠. 무권리자인데. 그런데 얘가 뭐예요? 이게 1억밖에 안 가는 걸 5억에 팔았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무권리자가 처분했지만 쓸모시고요. 그냥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어 없어.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럴 것 같아?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뭐예요? 추인해가지고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이 추인이 있잖아요. 이 추인이 누굴 적용하냐면 무권대리. 맞아요. 맞아. 무권대리 행위에서 본인 추인이 있잖아. 이걸 적용해. 그래서 여기는 소구별가 있는 거야. 소구별가. 이거 우리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버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쉬었다 올래요. 7분만. tamam.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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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dictor.